감사해요. 여기까지 뭔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네. 꼭 보고 싶었어요. 꼭 감사해요. 이렇게 그리고 저 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. 멋있죠. 네. 그래서 저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. 나도 나도. 엄마도 그래? 네. 틀어놓고 듣다가 오늘 지체했는데도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새로 나온 거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찾으세요. 새로 나온 것은 일주일에 한 두 세 개 정도 올라와요. 요즘에는. 그래서 많이 있는데 왜 안 오르냐고 자꾸 그래서 속이 상해요. 저가. 많이 오르는데. 너는 이제 내 얘기 그만하고. 그러니까 꼭 그건 알아주시고. 저는 강아가 아니라 부천이에요. 부천이니까 꼭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. 몇 번 멘트를 날렸는데 또 그러는데. 엄마 여기가 너무 안 좋지. 너무 불안하고 여기가 숨이 안 쉬어질 때가 많지. 그리고 엄마 머리 조심해야 돼. 왜 이 말을 하냐면. 엄마 잠을 자다가 한 시간만 할게. 그렇지. 거기에 이렇게 하지 말고. 왜 그러냐면 불안증에. 불안증에. 왜 이 말을 하냐면. 그게 내가. 그 머리가 있잖아. 지금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단 말이. 아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. 내가 작년까지만 산소를 먹고 살았잖아. 그거를 아 내가 이래서 산소를 먹고 살았다. 그 엄마 보니까 정확하게 느끼겠어. 그래요. 엄마가. 그냥 불안이라는 자체가 내 몸에 쌓여 버렸어. 이미. 그게 어젠 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제 날 있는 것도 아니고. 오래됐어. 맞았어요. 그렇죠.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. 네. 엄마는 원래. 네. 어렸을 때부터. 네. 그 연세라면. 연세는 모르겠지만 나보다는 많이 드시게 보여요. 제가 생각보다 어려요. 유튜브에는 많이 먹게 보이는데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. 오 이렇게 젊냐고. 네. 그리고 또 한마디 해요. 왜 이렇게 이쁘냐고. 이쁘고. 이쁘고. 이쁘냐고. 내가 내 자랑 한 건데. 아니 진짜 이쁘고. 좀 쑥스럽네. 눈이 이쁘다고 말을 많이 들어요. 그쵸. 그리고 얼굴에 볼에도. 복실복실. 복실복실은 살이 찢어서 복실복실한 거고. 근데 엄마가. 네. 어렸을 때 고생을 한 번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. 네 그랬어요. 그쵸. 네. 모르고 살다가 내가 결혼해서. 고생이라는 단어를 내가 결혼해서 알았으면 알았지.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있나 한 것을. 결혼해서 알았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야 정말로. 정답이에요. 그쵸.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. 차라리 남자 만나지 말걸. 정답이에요. 응 왜냐면 엄마가. 네. 키는 좀 작아도 은근히 백보가 있어요. 네 그것도 정답이에요. 응 백보도 있고. 예. 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면 추진력도 있어요. 네 맞아요. 그쵸. 그런 면 반대로. 네. 부구님을 그런 사람하고 그런 부구님을 못 만났어요. 네 맞습니다. 쫌팽이. 응. 조금 시야를 좀 앞을 좀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시야를 못 내다보고. 네. 언니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딸이라도 편의 안 하고 키우신 분이라고 난 느껴져요. 맞아요. 아들 딸 편의 안 하고. 네. 자식이면 똑같이 이뻐하는 아버지로 보입니다. 네. 이분 맞죠. 아버지 맞죠. 네. 근데 시애 저 우리 네 우리 부부님은 그렇게. 살지를 못해서. 만약에 내가 언니가 조금 공부를 했다. 그러면 그 계약 대학 교수가 되든지. 네.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. 네. 나랏 녹을 먹고 살아야 될 사주였어. 네. 근데 아마. 안 했을 거야. 네 맞았어요. 그치. 네. 안 해서 그나마 시집도 조금 내 이십 대 초반에 가라는 수야. 맞으면 맞다 틀면 틀다. 네 맞아요. 그쵸. 시집 가자마자 언니는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한 거야. 그때부터 실망했어. 왜 왜 내 손에 집에서 물 한 번도 안 담가 본 사람이. 네. 그리고 또 성격에. 네.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야 주의야. 네. 성격 자체가. 네. 근데 시집 가다 보니 무조건 나한테만 내놓았네. 네. 그치. 그게 언니가 실망 많이 했고. 남자가 니들 해야 되는데 니들 하는 게 없어. 쭉 짚겠네. 그게 또 실망 많이 했고. 그리고 남편이랑 살면서. 네. 이미 남편이랑 그늘이 내 서른아홉 서른일곱 젊은 나이부터 둘이 남남처럼 살아라야. 보이지 않는 남남. 응. 이혼 도장에 도장만 안 찍었다뿐이지 너는 너 생활해라. 나는 내 생활을 하란다. 뭔 말인지 알겠지. 네.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. 사업을 하는 수야 사고를 좀 치라는 수야. 가만히 돈 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. 그 돈 갖고 꼭 뭘 해야 돼. 네. 뭐 건물을 산다든지. 네. 빵을 산다든지. 네.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. 네. 그때는 주식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. 네. 그런 걸 투자한다든지. 건물도 샀어요. 그치. 네. 근데 다 그거 어디로 날렸어. 힘들 때 팔아서 써야죠. 할 말 없습니다. 팔아서 써야죠. 왜 그러냐면 계속 불어나라는 사주거든. 네. 돈을 까먹으라는 사주가 아니야. 불어나라는 사주인데 내가 돈을 하나 사놓고 그 또 두꺼비가 또 새끼를 한 마리 또 놔놓고 또 두꺼비가 새끼를 한 마리 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삼 년도 하나 팔고 또 오 년도 하나 팔고 그걸로 또 그걸 또 메꿨다가 그걸로 또 생활비 했다가 또 메꿨다가 생활비 했다가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. 네. 근데 지금 엄마가 여기가 너무 빠개질 정도로 아픈 이유는 이제는 그 많든 내 자산이 없어졌어. 안 보여 안 보이고. 네. 내가 삼 년이 됐을까 사 년이 됐을까 내가 어따가 지금 말을 하자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. 소리는 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돈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. 네.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어디다가 뭐 투자를 해서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는지 누구하고 자꾸 시비하는 시비가 내 가슴속에 혼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을 하는 겁니다. 맨날 기다리고 있어. 맞죠 그게 말하자면 일명 우리가 노름이라고 그래야 되죠. 노름 주식도 노름이잖아요. 뭐 코엔 코인 코인 코인도 노름이고 뭐 금 그것도 노름이고 달러 사는 것도 노름이고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망하는 거야. 근데 엄마가 지금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다냐면 엄마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. 금방 그게 한 달이면 쇼브 될 줄 알았어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뭘 잡아서 오 개일이면 쇼브 될 줄 알았어. 내 말 틀렸나요. 맞아요. 맞죠 그 오 개일 될 줄 알고 해놨던 게 그렇게 크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돈이 크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나한테는 삼이 보여요. 사가 보이고 그 뜻은 무슨 뜻이겠냐. 삼 년을 끌었냐. 삼 년 사 년을 끌었냐 물어보는 거야. 사 년 끌었어요. 그쵸 삼도 못 있다 사도 못 있다 했으니까 약올라요. 약올라요. 예. 정말 약올라요. 그냥 차라리 이거 망했어 그러면 포개도 하겠어요. 근데. 내일 나온대요. 곧 곧 곧. 곧 곧 곧 아니까 내일 나온대요. 또 또 내일 나온대요. 또 내일 나온대요. 그게 사 년이 됐다고 차라리 나온다 말을 하지 않았으면. 내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달 가서 말을 푹 하고. 다른 데 그냥 내가 응. 집중을 하고 전념을 할 텐데 약올라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있냐 없냐 화딱이라서. 지금 이것저것 물어보러 오신 거야. 네. 아닌가요 그랬어요 예. 그렇죠 네. 근데. 지금은 어느 자식 하나 나한테 돈을. 내 저 막 보태준 자식이 언니한테 안 보여. 없어요. 그냥 딱 혼자 사는 걸로 보여요. 네 혼자예요. 그렇죠. 마음이 슬프네요. 정말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말년을 잘 살아라. 그렇죠. 혼자 살고 보이는데 애인은 있게 보여요. 없어요. 애인 어디 갔어요. 저 살기 바빠가지고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. 오 애인은 있으라는 사주예요. 그럼 만들어주세요. 만들어주라고 네. 나도 없어 나도 없어. 왜 그 말을 하냐면. 올해는. 아까 애인이 모인다 했죠 애인은 있으라는 사주라 했죠 올해는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. 어 마음에 이제 많이 마음이 많이 애로운가 봐. 그래서 남자가 올해는 들어와요 칠 월달에. 불명이 들어와요 칠 팔할에 음력입니다 양력과 음력을. 똑똑이 구별을 해야 돼요. 근데 언니가 말한 돈은 조금 늦어져요. 언제 아마 분명히 그 돈은 사흘달 안에 해결 된다고 분명히 듣고 나한테 전발라고 왔을 거예요. 5월이라고. 그러니까 사흘달 안에 해결된다고 분명히. 사흘이나 5월이나 하지만 분명히 또 이제 이건 확실해 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돈 안 나와요. 안 나오고 내 9월달 그나마 9월달 돈 나와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빠르면 9월달이고 늦으면 내년 3월달이야. 그건 차라리 내년 3월달 기다려요. 그 돈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이러다가 언니 미칠까 봐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. 그치 미칠까 봐. 미쳐버릴까 봐 이게 내 노후에 자금이거든 이제 이걸로 나는 앞으로 내 노후에 살아야 되거든 틀렸으면 따져보고 따지 따지시고. 아니요 맞아요 그렇죠 내 내 자금이에요. 노후 자금 맞아요 이걸로 다 여행도 여행도 가야 되고 이걸로 시장도 가야 되고 이것도 약속 사 먹어야 되고 옷도 이걸로 사서 입어야 되고 내 생활도 해야 되고 누가 돈 대준 거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그러니 언니가 이걸 찾으려면 내년 삼 살 달 기다려야지만 그 돈은 언니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긴답니다. 또 물어봐요. 사고 좀 그만 쳐요 이제. 다. 뭔 사고 치냐면 아기 같아요 나이가 드셨지만. 아기 같아가지고. 누가 뭐 좋다면 누가 뭐 좋다면 안 해도 굳이 되거든요.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. 그냥 은행에 저금해 놓고 해 놓고 그냥 그걸로 그냥 하세요 아니면 건물을 사놓고 세를 받아 먹든지. 왜 엉뚱한 데서 자꾸 투자를 해. 왜 또 이 말하냐 내 또 삼 년 사 년. 그 사이에. 내가 뭘 투자해서 내가 또 망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. 지나갔죠. 응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삼 사 년 그 수에 내가 뭘 투자해서 망하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. 아 네. 뭐 했어요. 그거 지금 또 그런 거지. 또 거기다 투자했어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. 그럼 또 물어봐 삼 사 년 지나고 또 일 년 전에 일 년 전에 또 했다는데. 일 년 전에 응. 응. 다 그거야. 엄마 왜 그래. 내가 힘이 없잖아. 인제 나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. 내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거는. 왜 그러냐면. 이게 지금 심각한 내가 웃으면서 점을 볼 때가 아니야. 사실은 엄마가 네. 내 전 재산만 지켜도 오십 억대가 넘었어. 엄마 제 오십 억이 뭐야 구십 억대가 넘었어. 하면 백 억대가 될 거야. 내가 젊었을 때부터 팔아먹지 팔아먹고 그러지 않았다며 그게 올랐다며 틀렸으면 따지고 시고. 맞아요. 그쵸? 그 재산을 갖다가 하나씩 다 그 꽃감 빼먹고 까먹고 계시잖아. 거기다가 응 거기다가. 왜. 이 말 써도 되나. 이거 이거 그. 그 그 코엔 코엔이에요 코엔 그런 말 써도 되나요. 근데 왜 자꾸 박아서 엄마는 지금. 뭐를 박는 줄 아세요. 그 내가 돈 들어갔던 거 찾기 찾기 이야매.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. 응.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아 막 막 막 막 막 막 막. 이젠 넣을 돈도 없어. 아니 내가 처음에 넣고. 그랬어요. 자꾸 망하니까. 내가 또 아 이번에 그 돈이 된다니까. 이거 또 올리면 그 앞전에 내가 돈 들어가는 것도. 건질 수 있겠구나. 건질 수 있겠구나. 계속 이것만 하시다가 지금까지. 이렇게까지 달러와서 오히려 있는 재산까지 다 까먹고 있다고. 그랬어요. 응 이거 어떻게 하냐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. 어떻게 하든. 한번 물어봐. 아 나 막 언니 저녁을 보는데. 이 목하고.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코로나 검사 맨날 해요.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 그만 한번 물어봐. 내 아버지가 좀 젊었을 때 가셨어요. 네. 젊었을 때 가실 때 이 머리 쪽 머리 쪽 안 좋아서 가셨고 이 목 쪽 안 좋아서 가신 분이 아버지예요. 아니 그냥 긴 거만. 맞아요 목이 너무 아파서. 아니야 아버지. 강제로 끊으셨어.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프다고 맞지. 그거 드셔서 그래. 응 목이 다 들어가.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머리가 쪼이 들어가고. 죽을 것 같아. 근데. 아버지의 말씀 내가 믿던 친구한테 배신당했다네. 그래. 응. 그건 우리는 모르고 있죠. 응. 응 믿는 친구한테 배신당했고 내 아버지도 한번 크게 뭐 사업적으로 뭘 하다가. 아버지는 사업과예요. 뭘 망했대요. 네 망했어요. 그러니까 망한 게.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망했다고. 나는 어릴 때라서 몰라. 응 모르는데 오늘 내가 오늘 오늘 찍는 노트북은 내가 오늘 말을 많이 합니다. 내 아버지 한번 풀어주시지 그러셨어. 전 그런 거 할 줄 몰라요. 그거 알고 알았더라면. 여기가 내가 목이 너무 아파. 저 터들어가. 이거 머리가 쪼이 들어가고. 여기 눈이 막 따가워서 묻힐 것 같아. 그리고 온몸이 떨려. 내 아버지가. 그래도 유름 석자 난 건설이에요. 아버지 뭐 하셨어요. 철물점. 건설 그니까 그런 쪽이에요. 철물점 가게야. 그니까 가게지만 건설에 건설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철물점이잖아. 그거 아니고. 공구 쪽에. 우리가 말하자면 그 철물점이나 나무 토막이라 다 같이 건설이라고 포함을 짓잖아. 그래요? 그런 쪽이냐고 아버지 하시는 게. 연장 공구. 그 나름 유명했고 나름 크게 했다. 네. 근데 청계천이 왜 나와요? 맞아요. 청계천요? 네. 청계천 맞아요? 네 거기에요. 청계천에서 했다. 네. 청계천에서 내 이름 되면은. 다 알았다. 다 알았다. 깜짝이야 지금 흥분내서 봐라. 나 흥분됐어 지금.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나와. 나도 몰라. 나도 내가 맞혀놓고 흥분됐어. 청계천에서 내 이름 되면 다 알았다. 그래서 난 네 새끼들 안 굶는 길 나가 나는 일밖에 모르고 살았다. 그러나 하루아침에 내가 믿은 이한테 배신당했다. 그랬구나. 그래서 내 스스로 갔다. 그걸 진작에 언니가. 지금 아버지 당부예요. 언니는 아버지는 믿는 친구한테 당했지만 언니는 믿는 코인은 자꾸 당하고 있잖아. 왜 니 지금 내 길을 따라오고 있냐. 집에서 여섯째가 누굽니까. 여섯째. 여섯째. 아버지 자식 중에 여섯째. 난데. 여섯째가 그렇게 하고 있다잖아. 난데. 그니까 여섯째. 내 자식 중에 여섯째가. 왜 자꾸 그 실수를 한다고 해서 여섯째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. 왜요. 이런 데 귀신이 없어요. 어머. 그래. 이런 데 귀신이 없냐고요. 나 지금 여섯째라니까 내가 여섯째 인지세요. 맞아요 틀리면 난 쪽팔린 거고. 맞아요. 맞죠 여섯째가 지금. 내가 여섯 우리 여섯째가. 똑똑하지도 하진 똑똑하기도 하지만 고집도 세지만. 자꾸 지 머리를 놓으면서 지 머리를 놓아버리면서 자꾸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. 아버지의 지금 슬픈 한수로 눈물이야. 이게 내가 이런 유튜브를 너무 많이 찍어서 대서 어쩌나.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엄마가 잘 갔는지 타달라고 나한테 오는 사람도 있는데 타야지 타든지 말든지 하지 안 탈 때도 있고 근데 나한테 어떻게 타라는 거야. 그러면 못 그날 못 타면 나 전 못 보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지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아버지가 나한테 언니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여섯 대가 우리 집에서 여섯째가 지금 그렇게 내 가슴 아픈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. 아니 응. 내가. 여섯째가 내가 여섯째가니까 내가 다섯째.